옷을 잘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까요? 오늘도 옷차림 문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호우신님.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. 평소에 깔끔한 룩을 좋아하고 아직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는 단계라 평범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훈수를 받아 좀 더 빠른 발전을 하고 싶어 용기내어 보내봅니다. 일단 이 셔츠는 넘어가겠습니다. 캐주얼하면서 확실히 깔끔한 룩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핏도 그냥 자기 몸에 딱딱 떨어지는 걸 추구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레이어드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니트의 자켓, 셔츠의 자켓 이 정도로만 입으시는 것 같은데 과하지 않게 평범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또 레이어드도 하시고 잘 입으셨거든요. 손도 잘 맞춰요.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무채색으로 좀 단조롭게 입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밝은 톤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입어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는 걸 좋아하시면 막 이너랑 팬츠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구두나 자켓에 초점을 두어서 룩을 많이 입어보시면서 발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전부터 반다나의 혁신을 읽어주신 초호신님 피드백 많이 봤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 자랑하자면 제가 우리나라 반다나 유행시킨 사람입니다. 남해까지 좋아하면은 이 친구 다 할걸? 모르는 사람 없어. 요거를 좀 유행시킨 장본인이야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유튜브 방송까지 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냉큼 찾아왔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봐볼게요. 이분은 바지 핏도 괜찮게 잘 빼네. 톤도 잘 맞추시고 괜찮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코디만 따져서 볼 때는 개성이 막 뚜렷하게 드러나다기보다는 약간 입문하시는 정도로밖에 코디를 못하는? 물론 입문하시는 분들보다 잘 입으세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쉽게 다 입을 수 있는 룩이기 때문에 개성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핸더스킹도 시그니스였는데 진짜 이상한 게 멋이 안 나. 이렇게 무작정 좋고 비싼 거 신었다고 해서 모두 멋이 나는 건 아닙니다. 훈수를 더 드리자면 이분은 스타일링하는 법을 조금 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더 많이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색깔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. 점점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모자 매치는 아이템 게스가 너무 적어서 돌려입기 중인데 아이템 추천과 어떻게 해야 더 잘 입을 수 있을까요? 냉정하게 피드백 부탁드려요. 봐보겠습니다. 이분은 딱 보시면 그냥 빈티지 캐주얼 정도로 입으시는 것 같아요.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한 느낌? 지금 모자 매치나 아이템 게스가 적어서 돌려입고 있다고 하시는데 훌치하이 말하면 모자는 자기가 쓰는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.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팁을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초반에 아이템을 쇼핑을 할 때 바지는 한 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. 솔직하게 바지는 한 두 개만 돌려입어도 막 많이 입은 티는 안 나. 그런데 상의는 많이 바꿔 입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쇼핑을 할 때는 바지 한 두 개만 사고 상의에 중점을 두어서 쇼핑을 하세요. 그리고 이분이 아이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스타일이 막 자리 잡힌 건 아니라서 딱 이렇게 추천은 못 해드리고요. 그나마 뭐 이런 거나 이런 룩이나 뭐 이런 룩 같은 경우가 그나마 잘 입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퍼들은 이 룩들을 중심으로 자기 스타일을 한번 잡아 가시면서 많이 입어보고 많이 보세요. 저번 1차 옷차림 훈수를 듣고 제 스타일을 나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호시님 저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네요. 호시님 패션 정말 팬이고 아메카직에 있어서 정말 끊임없는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. 근데 아직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호시님께서 스타일 조언 냉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분을 보면은 스타일이 조금 잡힐 듯 말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이거는 잘 입었어요. 제가 뭐 건들 건 없어요. 그런데 이런 거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아직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분의 룩들을 보면 대부분 빈티지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옷에 막 퀄리티가 좋아 보이진 않고 디자인적으로 약간 올드한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두 번째 사진이나 이 세 번째 사진이 룩이 잘 입었어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입어보시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밀리터리 워크웨어 같은 느낌? 그리고 보시면은 이분은 슈즈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이는 일단 그만 사시고 레드윙 정도의 부츠 같은 거 하나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하이를 갖춰서 입은 상태에서의 좋은 슈즈 하나는 룩의 퀄리티를 완전히 높여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슈즈 하나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호호시님. 전 처음에 옷에 관심이 없다. 군대 흥미를 통해서 아메카즈한 스타일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아메카즈 스타일에 관심을 가다 제 블로그를 많이 참고했고 현재 아메카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짬뽕된 것 같은데 쓴소리고 듣고 요새 쇼핑도 잘 안 해서 따끔한 소리 듣고 싶습니다. 음... 한번 보면은 이분은 아메카즈라기보다는 워크웨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. 보시면은 어느정도 잘 입으세요. 그런데 제가 머리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아쉬워서 제가 할게요.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런 머리 스타일 하려면 워크웨어 안 입는 게 낫습니다. 진짜 이런 머리처럼 포마드를 할 때에만 워크웨어를 입으세요. 매번 하는 말이지만 그 스타일에 맞는 헤어스타일이나 모자를 쓰시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룩을 보자면 이렇게 자켓을 입으실 때는 물론 뭐 사진도 잘 찍으시고 핏도 잘 맞추시고 옷을 잘 입으세요. 그런데 헨리넥 같은 티셔츠를 입을 때는 아직 스타일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. 여기에다가 패드로 하나만 쓰셔도 룩의 개성을 확실히 잡아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셔츠에 안에 티셔츠 보이는 건 안 보이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사소한 것에서 옷을 잘 입고 못 입고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.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까요? 이런 티셔츠 빠져나오는 거나 양말이나 악세사리나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극단적으로 말해서 상하의를 완벽하게 입었어. 그런데 양말 하나가 톤이 어긋나잖아? 그러면 그 룩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못 입은 룩이 됩니다. 그 정도로 사소한 게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잘 입으시니까 사소한 디테일들을 잡아 가시면서 옷을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여기까지 옷차림 옷수는 마치고요. 옷차림 옷수를 원하시면 부담없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